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캠타시아 활용법 중에서는 마커라는 기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마커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 그래서 오디파이 쪽에 보시면 이렇게 마커스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저희들이 다뤘던 여러가지 기능들이 다 있죠 그래서 상세해 보려면 이쪽을 좀 많이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마커라고 있어요 그래서 Add Timeline Marker라는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우선은 여기가 어디에 마커가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디파이에서 마커에서 Add Timeline Marker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마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몇 번 했고 지웠기 때문에 마커 6이라는 것이 찍히고 여러분들 아마 마커 1이라고 찍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또 modify 해서 이 마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찍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이 마커라는 기능을 설명을 안 했는데 어떤 기능인지 대충 판단이 되시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시간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뭔가 자르거나 아니면 분리를 시키거나 아예 지우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지금 마커라고 했더니 그냥 표시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modify 쪽에 보시면은 마커에서 단축키가 Shift-M이에요 자 이거 꼭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Shift-M을 누르시면 또 마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영상을 자르거나 아니면 붙이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선은 빠르게 자기가 영상을 찍었던 것을 빠르게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이 부분은 한번 액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잘라야 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은 Ctrl-M을 누르시면은 마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애니메이션 적용 뭐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마킹에다가는 우리가 화면 확대 뭐 이런 식으로 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 표시를 해둬요 우선 작업을 하기 전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킹이라는 것이 여기 화면 안대고 여기는 뭐 자르기 네 자르기 지우기 합시다 지우기 01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지우는 것은 뒤쪽에 지우니까 지우기 02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지우겠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킹이 되는 것이 많겠죠 한 10분 정도 하면은 각각의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자막 넣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어떤 현관색을 적용한 거나 아니면은 캠타시아에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 적용을 시키려면은 마킹할 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서 예에서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마킹했던 것들을 클릭 더블 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옵니다 자동으로 오죠 그 다음에 이쪽을 내가 가가지고 이제 좀 화면 확대를 해야겠어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갑니다 그쵸 이렇게 가고 난 뒤에 요거 보시면은 마커 있는데 보면은 리무브 올 마커 아니면은 스플릿 앳 올 마커라고 있죠 요거 자르면은 당연히 다 잘려 버리겠죠 한 번에 한 번에 다 잘리죠 자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마킹이라면서 기능을 합니다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돌아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마우스를 가지고 더블 클릭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컨트롤 그 다음에 요게 대문자인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오른쪽 대문 대문 대괄호죠 대괄호요 대괄호 쪽에 여시면 중괄호인가요 이게 대괄호인가요 자 아무튼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시면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서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서로 옮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표시만 해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하고 싶을 때 그래서 마킹이라는 데로 오고 여기서 내가 요 부분은 좀 잘라 버리고 싶어 하나만 자를 때는 당연히 이렇게 잘라시면은 잘라지겠고요 그 다음에 아 나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좀 지워버리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모디파이로 눌러서 아까처럼 스플릿 올 마크스 해가지고 다 자른 다음에 요 부분은 지워버릴 거야 그래서 지워버리면은 당연히 요 부분이 다 날아가는 것이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마킹이라는 기능 그 다음에 마킹마다 이렇게 표식을 넣어서 나중에 작업할 것을 미리미리 표시를 해둔다 이 기능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